오늘도 평화로운 윌벤저슨의 만두와 가짐한 거실에 있는데요. 잘해. 뭘 잘하라고요? 만두 둥절. 하이. 하이. 멍멍, 윌리엄, 잘 잤어? 멍멍, 윌리엄, 잘 잤어? 뭐야? 말을 해. 윌리엄, 난 여기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멍멍도 놀랬어. 아빠. 아빠. 윌리엄, 나 지금 화장실이야. 윌리엄, 가지랑 만두랑 놀고 있어. 윌리엄, 나 지금 뭐 해? 윌리엄이 워낙 활동적인 가지랑 지났는데 만두하고 비밀 생기면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. 윌리엄, 빠져, 빠져. 일명 만두와 친해지기 프로젝트. 너 가지도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 만두한테 주세요. 어? 어? 과연 쌤 아빠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윌리엄. 나 만두야. 어? 갑자기 말로 하니까 놀라줘. 여기 봐봐. 아 혹시 삼촌이 하는 건가? 왕왕왕왕왕. 말할 수 있지. 몰랐지? 응? 너무 많네, 얘기 들을 수 있어. 진짜? 아빠한테 꼭 비밀 해야 돼. 알았지? 만두가 얘기한다고 민영하고. 오, 악수까지 하고. 정말 좋은 친구 같아. 나랑 친한 친구 됐으면 좋겠어. 네. 요이 요이.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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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야, 시기 난다. 어, 말 너무 많이 했나? 난 배고프네. 간식 좀 줘요. 배고파? 밥 먹어요? 충청동 가요? 갑자기. 밥 먹으려? 치즈도 주고. 고마워. 오, 진짜 맛있다. 아, 난 나이 들어서 확신이 쑤셔. 그렇죠. 만두가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세요. 눈도 잘 안 보이고. 고마워. 윌리엄, 나 좀 주물어줄래? 오, 마사지까지. 오, 잘해주네. 고마워. 귀엽네. 어, 응가했다. 아, 어떡해. 아, 난 또 똥 상해. 똥아. 어우, 윌리엄. 난 지금 실수했네. 내 똥을 좀 숨기면 안 돼. 아빠가 나오면 난 진짜 혼낼 것 같아. 쌤, 아빠는 지금 모르는 척하고. 아, 만두. 만두 똥 샀어? 야, 요거 비밀을 요거 지킬 수 있으려나? 왜냐하면 선택은? 개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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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꿍! 그 똥이 내 똥이옷이다. 어머, 세상에. 아이고, 이거 숨겨주려고. 윌리엄, 아빠. 그 똥은 내 똥이옷이다. 정말 너무 고마워. 고마워. 어머, 나 친해졌어. 갑자기 가방만 못 먹었었어. 나랑 베푸할까? 네! 약간 놀란 거예요. 그러게, 그러게 오늘 유독 옷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. 너 또 지금 기적인 맹이 되려고 해? 답답한가 봐, 옷이. 나 궁금한 거 있는데, 너 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엄마, 엄마. 그럼. 어쩔 수 없어. 아빠가 문을 제일 사랑한대. 너 아까 왔어. 너 아까 왔어. 어? 아빠가 아가도 사랑한다고? 아가 오성, 조성. 헉! 아빠는 벤을 더 사랑한다고요? 야,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, 윌리엄이.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, 아빠가. 윌리엄이, 아가 오성이 어때? 아까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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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? 슬프겠다. 슬프겠다. 놀랄겠어. 안녕. 아... 아... 와... 항상 동생 벤틀리를 정말 잘 챙겨줬던 의젓한 형이잖아요. 아까놈! 아까놈! 아구, 예뻐라! 아까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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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까놈! 아까놈!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는데요. 아, 막상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자꾸 울려면 장남, 형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. 윌리엄도 아직 아기니까 세심해지고 좀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아... 아까놈! 아까놈!